어이 젊은 친구 돈이라는 게 말이야 도끼가 세거든 어이 무서워 정식으로 한판 해줘야지 오늘은 저 시간도 없고 원체 제가 또 담이 작아서 얘들아 저분이 담이 작으시랜다 뒤에 가서 담 좀 키워드려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담 큽니다 예 다 큽니다 어이 그만하지 밖에 돈부터 챙겨라 어이 젊은 친구 신선하게 행동해 보름 위에 다시 와 어 다 예뻐진 것 같다 빚은 빨리 갚을게요 안 갚아도 돼 임마 나 깡패 아니다 나도 적금 붓고 보험 들고 살고 그런다 얘기 끝났으면 술 갖고 올게요 노래 그만해 새끼야 화난아 나도 순정이 있어요 니가 이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면 막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깡패처럼 납치라더러 해요 앉아 단속 나온 줄 알았네 니네하고 나하고 전생의 연이 아주 깊어요 이 스무장 세 개 좋거든요 튀지 마세요 뭐 저 저 그냥 일정돼 돈 따야지 어디 갑니까 돈이나 많이 가져와요 무석아 예 제 이길 수 있겠어요 아 이길 수 있습니다 회장님 또 지면 넌 변사체가 돼요 예 회장님 제가 처음부터 다시 올리겠습니다 술 한잔 내와요 시작해 살상 꽃이 피었구나 일곱 여덟 일 땡 일리 삼 땡 역 빈정상하면 살상 툭 등가 아 저 죽습니다 아 저 빈정상한 건 아니고요 칠 땡 이 제가 사고파토인데 이거 돈 다시 빼시겠어요 아니면 묶고 떠불러 가시겠어요 묶고 떠불러 가 살상 8땡 아 이게 죄송한데 이게 또 파토네 이게 묶고 다시 가 줘봐 살상 내가 기대할게 아 2천 같이 태워요 맞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런 판은 주는 수가 없어 천만 원짜리 50장 오 어.. 너 다음에 아파트 해? 너 뭐야? 전 낮아요 한 끗! 한 끗인데 쌀쌉! 옥을 태워! 이 돈 착한데 쓰겠습니다 너 내 밑에서 일할 생각 없어요? 쌀쌉? 아유 늑대 새끼가 어떻게 개밑으로 들어갑니까? 카메라도 안되고 약도 안되고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이게 내 결론인 걸로 압니다 내 돈 어딨어? 아.. 잘 모르시죠잉? 너 이 새끼 명이 길구나 화라니 쇠라니 사러 왔습니다 뭘로? 돈으로? 그게 경우 아닙니까? 경우라 하하 막말로 세상의 경우란 경우는 우리가 다 어기고 살지만은 너하고 나하고는 경우 따져야 합니다 근데 원래 내 돈 아닙니까? 이 경우는 원래 쇼당에 안 붙어요 제가 2년 동안 회장님 밑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용혜야 내가 너한테 하나 물어보자 너도 쟤처럼 목숨 걸고 배팅하실 수 있겠냐? 아니 그럼요 용이 길면 긴들이 조용히 처박혀 살 것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전화 돼봐 돈은 그대로 있냐? 예 차 대기시켜 예 어 난데 기집애들 두 명 풀어줘 그냥 풀어줘 가자 내가 달건이 생활을 막 열일곱에 시작했다 그날 이때 달건이 시작한 놈들이 백 명이다 치면은 지금만 나만큼 사는 놈은 나 혼자뿐이야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잘난 놈 마 제끼고 못난 놈 마 보내고 안경제비같이 막 베스나 새끼들 마 다 죽였다 고니야 예? 마 담배 하나 찔러봐 예 회장님 올림픽 도로가 막힐 것 같습니다 마 포대기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예 아닙니다 마 포대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마워요 반가 끓이야 park 하얀 ace 퓤어 탑 탑 탑 다